안녕하세요. 당연하죠. 늘 합니다, 늘. 생각 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살을 많이 맞대고 있던 친구. 애증. 당연히 안 하고 있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리가. 해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상상은 해 보지 않았을까. 어... 흐흐흫 흠흐흐흠 아하핳 흐흐흫 웃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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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뭐해요 이게 오 오 엄청 많네. 이건 뭔가? 네 제 세상 꺼 다 입는 것 같은데요. 봐도 돼요? 제가 하는 종류는 이렇게 적당히 캡도 있으면서 와이어 있고 딱 잡아주는. 그래도 뭔가 약간 이게 좀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안에 형성이 좀 돼 있어서.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의 주원인. 제가 이런 거 입다가 맨날 체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좀 많이 입어요. 와이어가 없어서 여기가 덜 막힌다고 해야 되나. 또 보기에도 예뻐요. 저 이거 좀 탐나는데요. 이건 좀 본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들이 보통 이런 걸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마리안 토네트나 그런 분들이 좀 착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네. 아이고 까. 까지 제가. 이거 누브라라고 하는 건데. 어깨가 보이는 옷을 입는다던가. 그러니까 끝에가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걸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접착력이 상당한데.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그냥 기분 낼 때.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으니까. 혼자 신나고 싶을 때.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좀 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을 때. 내가 불륜. 오프숄더 입을 때 이런 거 되게 편한데 내려가요. 이렇게. 가슴이 4개가 되고 막. 내려갔어요? 아냐에서도 내려가. 수영복 아닌가요? 이것도 베이징인가요? 처음 봤어요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네. 안 입을 수는 없고. 입으면 너무 힘들고. 아우 진짜 너무 답답해요. 하루 종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불편하겠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 땀이 찬다? 불편한 게 또 있어요? 네. 계신 분은 고생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맞춤 정장 할 때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이게 가슴 돌래요? 네. 이건 가슴이 아닌데? 여자 가슴보다 더 크신 것 같아요. 여자로 치면 몇 컵인가요? 여자로 치면 한 B컵 정도 되겠어요. 제 첫 불안가 이게. 깔끔하고 그냥 기본 스타일로. 너무 이거 비호감 아닌가. 아무튼 안의 불편함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너무 멋져. 파이팅! 브라 브라 파이팅! 지금 주문을 위해서 씻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자고 나서 일하니까 오늘 이렇게 자국이 막 나가 있어요. 굉장히 악벌이 심해가지고. 한 번 차 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이거를 앞에 이렇게 껴야겠지? 잘하네. 전 세계 여자였나?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는 것 같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위아래가 헷갈려가지고. 아 근데 여기... 이 브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너무 조여. 아 여기가 진짜 진짜 명치를 누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아 여기가 뭔가 나온다? 그래도 배보다 안 나왔어. 어디? 검정으로 해야 좀 덜 보이니까. 티가 안 나야지. 티 나면은 안 돼. 항상 속옷에 제약들이 좀 생겨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저는 가급적 그래서 그냥 베이지 색깔이 많은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계속 쪼이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속옷을 벗었는데 바로 묵은 체층 내려가듯이... 아... 에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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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현장에 담긴 이슈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평소에 돈을 홀라당 홀라당 쓰는 김정현 아나운서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일단 어깨 끈이 자꾸 내려가서 좀 불편했어요. 끈이 자꾸 내려가는데 올릴 타이밍이 적절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드니까. 아휴... 그럼 어깨 운동 안 차가워. 어깨 운동 안 차가워. 아휴... 아휴... 근데 이거 남자들이 다 하루 이상씩 체험을 하면 안 차고 다녀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진짜. 진짜로 잘 체험했다고 하시려면 그걸 사격하신 김에 뭘 하셔야 되냐고. 뛰셔야 돼. 뛰셔야 돼. 뛰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휴... 아휴... 아니... 지금 엄청 추운데도 여기 막... 좀 땀이 좀 차이는 느낌이 드네요.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휴... 아휴... 혹시 막 여기 겨드랑이에서 이제 여기 사이로 땀 흐르는 느낌 느껴보셨어요? 그게 가운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요 막. 성격도 더 나빠지고. 저거를 아빠도 한번 체험을 해봐봐. 내가 왜 맨날 화가 많이 나겠어? 응? 도와주면 안 돼. 아, 도와주지만? 도와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있는지 봐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휴... 아니 뒤에까지 차는 것까지 해야지. 어떻게 차야, 이거 못 차나? 아휴 뒤에 차는 걸 해 봐야지. 아, 차워줘, 차워줘. 이걸 입어봤자 채우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있겠어? 방법이 있어요. 채워보거나서 입어. 어? 내가 이거! 그거 입어? 이거 입어. 오! 헹구는 거 같아. 그러면 그냥 세탁기를 빨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와이어는 속옷이 손상이 돼. 보들보들 그냥 애기 다루듯이. 세탁기를 와이어가 꺾이고. 그렇지. 오래 입다 보면 와이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살을 찌르고 좀 아프거든요. 그때 진짜 이 찔려본 고통은 정말. 정말 철사로 제 몸을 찌르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새벽까지. 여자로 태어나면 노바라 할 것 같아 그냥. 여기 옆에. 어디. 와. 와 와. 와 따가워. 이거 빨갛게 자꾸 쓸린 거 봐요 이거. 아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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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